한국의 워싱턴 한국의 워싱턴 한국의 워싱턴 옷을 갈아입으려 한 해인쌤을 기다리는 걸 찍으려고 했는데 등장해버렸네 이쪽으로 보세요 이쪽으로 보세요 이쪽으로 너무 가까이 오는 거 아니야? 눈 감고 제사는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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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이렇게 심한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이렇게? 오 진짜 오른쪽이 찬다 아프긴 해요 이쪽 괜찮아요 이쪽 괜찮아요 여럿이 걸렸을 때 양쪽 다 아프 정리를 만들고 여기 뼈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어? 그게 늦게 돼요? 그래서 여기를 뚫어내고 부짖어 부짖어 거북목인가요? 여기가 버섯이나 생기려고 해요 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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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튀어나오는 사람들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나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버섯 중목은 조심하세요 버섯 중목은 목이 뛰어나오잖아요 목이 뛰어나온 상태에서 상통해졌어요 그 상태에서 손으로 여기 원래 이렇게 그 상태에서 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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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손이 교정을 많이 해서 힘들다 피곤하다 바이오 메카닉 바이오 메카닉 바이오 메카닉 바이오 메카닉 체중을 대체중을 싣는 거예요 옆으로 늘린 상태에서 체중을 실었잖아요 순간적으로 들었다가 순간적으로 들었다가 내려 누웠죠? 닿게 만든 그 다음에 이거를 불편한 거 없어요 몸을 체중을 제일 실어요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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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 소리 났어 대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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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